타이밍 맞춰서 산다 그러는 게 좀 불가능하다 진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시스템화 할까 해서 만든 게 이거고요 눈 딱 감고 하세요 하다 보면 3년 지나고 나면 언제 이렇게 수익이 났지? 기대 수익률 20%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이쁜 김유리 피디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사님 저희 최근 영상에 구독자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또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한번 소개도 했지만 댓글들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홍보사님이 댓글을 직접 읽어주시는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영상은 4050 ISA 없으면 손해입니다 라는 동영상인데요 오 댓글이 42개나 달렸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냠냠님 저도 먹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인사이트 얻어갑니다 라고 주셨는데 이게 되게 어렵네요 무슨 스튜디오님이신데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도움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너무 좋아요 와 여기인데 스마일 어게인님 이름 저 아이디 너무 좋습니다 스마일 어게인님 생유 홍박사님 저는 여기 리츠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조금 그럴 때가 있지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 뭐 VNQ나 SCHHAC 같은 것들을 넣으면 이게 또 인컴 게인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 소득이 일종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당장 못하지만 다른 계좌에서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예 아 멋지십니다 그 다음에 쇼티스트님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요 투자와 운영의 공통점 적은 것으로 연습하기 맞습니다 건강과 돈을 잃지 않기 간단하게 하기 아 명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생각님 사분법으로 투자할 때 위상품은 어느 회사로 아 이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자면 일단 금협물은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ACE KRX 금협물 ETF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사분법으로 투자를 하실 때 다른 상품 어떤 거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게 요새 경쟁이 되게 치열해가지고요 수수료가 적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걸 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몇백주 이러면 사고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루 거래량이 몇만주 이러면 사실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거의 거래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 많고 수수료가 좀 저렴한 그러니까 거래량이 비슷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적은지 그런 거 정도만 점검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멋진 말씀 현재 시점에서 아우 예 그렇죠 수영 김님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싹 빼고 다 너무 고점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거죠 왜냐 제가 2018년 왜 증권사 그만뒀는지 제가 방송 한번 찍었잖아요 트럼프가 아침마다 트윗 요새는 이제 X죠 거기 글 올려주는데 바빠 죽겠더라고요 새벽마다 이 사람이 막 3개씩 4개씩 오고 무슨 대통령이 할 일도 없나 그거 맞춘 것부터 다 틀려 나보다 뭐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뭐 되게 자기 있는 척 하는데 그 글을 보면 되게 저렴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수정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나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모델이 이제 잘 적용되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잘 놀다가 3년 전에 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자산 배분 전략 이건 이렇게 좋고 쉬운데 이걸 내가 혼자 하려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좀 좋은데 없나 하다가 제가 몇 군데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보다 못해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몇 군데 펀드도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요 그때 느꼈죠 에이 내가 하자 그게 저 창업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있죠 아 2021년 9월 창업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고요? 답답해서 제가 찾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게 답이 시원하게 나오죠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뜨면 어떡해요? 그냥 N분의 1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뭐 타이밍 맞춰서 산다 그러는 게 좀 불가능하다 진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도 막 막 끼잖아요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운영하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시스템화할까 해서 만든 게 이거고요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 줬던 모델들이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하세요 하다 보면 3년 지나고 나면 어 언제 이렇게 수익이 났지? 3년 수익률 기대 수익률 20% 와 너무 멋지죠 프레즈맨 맡기면 뭐 비슷한 수익에 수수료일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들의 장점은 뭐 아시는 건 좀 편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장터하면서 해지 안 하고 들고 가는 건 ISA 기자보다 IRP 연금저축펀드가 더 나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일렘님 아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중도 해지 리스크 때문에 ISA를 추천하는 거지 사실 개인연금이나 IRP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연 최대 600만 원까지인가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 주잖아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해지할 때 이전에 있었던 세금 돌려받은 거 뭐 이런 거에다가 이자소득세 15.4%인가 이걸 한 방에 또 되게 맞으니까 되게 손실을 보고 해지하게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ISA로 하다가 3년 뒤에 ISA 만기 3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해지 안 하고 계속할 자신이 있으면 그걸 개인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하면 연말정산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가 꿀팁이잖아요 그러니까 ISA를 먼저 해라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소플 아 소플이 주식 번호가 뭔가요 그냥 SOFR 이런 거 치면 한 6개 나옵니다 티커를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게 그 6개 운용사랑 제가 다 알거든요 어디를 주차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SOFR 이렇게 하면 6개가 떠요 6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싼 거 호호호호호호 예 달러를 사는 주식 맞습니다 예 금현물 ETN도 있던데 예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ETN은 증권사에서 만드는 건데 ETN은 보통 만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상패도 잘 되고요 그래서 저는 ETF인 이거는 대체제가 없어서 에이스 금현물 ETF를 추천합니다 와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년에 퇴직이라고 그래요 예 연금계좌 1800만원 투자 채우고 ISA 계좌는 금융소득에 관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자랑이시네 꾸미모니님 자랑이신데 호호호호호호호호 금현물 ETF는 달러오픈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인포게임님 와 이름도 멋있나요 예 당연히 달러오픈입니다 와 마음의 평화님 저도 지수3천 가까울 때 들어가고 아이고야 국장만 했더니 예금보단 못하다 음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렇죠 예 삶을 목적은 3 안녕하세요 처음 주식투자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월 150식 와 적립식투자 20년 해외 S&P500에 장투하기로 마음붙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도 ISA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직투가 낫나요? 예, ISA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세금이 덜 붙어요.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면요. 세금이 엄청납니다. 수익이 난 펀드에 대해서 무려 22%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물론 250만 원은 공제되는데 이분처럼 20년을 인출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큰 돈이 되거든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토해내야 되니까 국내 시장에 상장된 S&P500TR 그렇게 하면 또 6개, 7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P500TR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질문이라면 한번 가겠습니다. 달러랑 금, S&P 모두 그 고점인 데는 고점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트럼프 이후의 세상은 제가 이번에 경제 토픽 책 썼잖아요. 제가 공부한 걸 모은 거야. 6년간 공부한 걸 모은 게 왜 새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전에 있던 지식이 잘 안 맞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 ETF는 수수료가 높은 편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예, 금현물이 더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금현물은요. 세공비까지 해서 보통 한 20% 정도 비용이 붙는 데 비해서 금, ETF는 연 0.1%? 굉장히 좋습니다. 예, 향기나무님 반갑습니다. 미국채 10년 선물 대신에 SOFR로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시장 금리가 오르고 그럴 땐 SOFR이 낫고요. 시장 금리가 빠질 때는 미국채 10년 선물이 낫습니다. 이건 자기 마음. 그래서 요즘 마치 솔직히 미국 국채 전망이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한국 국채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만 매력이 있다고 보지만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요새 잘 추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SOFR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저도 자신 없다. 미국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왜?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죽어버린 죽었다기보다는 큰일 났죠. 우리나라 물가 이러다 마이너스 가는 게 아닐까 정도로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SOFR 미국은 그냥 예금 가입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1400일 때도 SOFR 해도 됐나요? 물으셨는데 트럼프 때문에 저도 몰라요. 비즈니스 유크와의 인터뷰 그리고 10월 대선 앞두고 한 달도 아니고 보름 전에 했던 월스리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무섭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우리한테 돈도 안 바치는데 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됨? TSMC 없어지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중국이 미쳤다고 대만을 침묵하겠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한국전쟁에 수십만 수백만 보내서 무택동 아들 갈아놓고 했던 거는 그거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그게 타당한 행동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느꼈을 때 아 이건 좀 타이밍이다 싶은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푸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이렇게 3년 갈 줄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북한 국민들 피죽도 못 먹는데 탄도미사일에 잠수함에서 나오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구돈이면 굶어 죽는 애들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독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런 대만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대만 리스크가 터질 때 한국도 멀쩡할 수 없으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외환시장이 1,400원까지 가 있는 거지 그게 고점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함부로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댓글 읽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걸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쉽은 생각도 들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너무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댓글 되는 이벤트들 많이 많이 진행할 테니까 경청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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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